지난 11일 인천 고등학생들이 먹튀라는 제목의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요. 착성자는 남자 2명과 여자 4명이 먹튀하고 현장에 남긴 쪽지라며 영수증 사진 2장을 올렸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6만원이 조금 넘는 음식과 술을 시켜먹고 신고하면 영업정지라는 협박 글을 남기고 도망간 학생들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사진을 보면 지난 7일 오후 10시 20분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에는 무뼈 닭발과 해물 짬뽕탕 등 안주류와 주류를 합해 16만 2700원의 금액이 찍혀 있습니다. 또 다른 영수증 뒷면에는 저희 미성년자에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갈게요 라며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학생 신분을 속이고 무전 취식 후 도망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업주가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먹고 그냥 가겠다는 협박성 메모를 남긴 것입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으로 식품접객 영업자가 손님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첩한 누리꾼들은 사기를 쳐도 공문서를 위조해도 처벌을 안 받으니 저런다. 본인들이 한 일에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학생들이 법을 악용하는 나쁜 것을 먼저 배웠다. 가게 업주만 처벌받으니 이런 일이 종종 생기나 봅니다. 팔아먹으려고 신분증 확인을 안 했구만 자업자득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군요. 제발 해당 학생들을 잡아 미성년자라고 처벌이 제한적이겠지만 그에 맞는 처벌을 꼭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